. 뭐 할 거냐면. 그 내가 문어를 빨리 밀가Как 닦을게. 숙회를 해먹던. 오 좋다. 와아~~ 아 이거 아니면 튀김을 해먹더니 아무거나 하자 아..sek회를HH 했는데. 그냥 반은 숙회 반은 튀김 반만 반만 좋아. 매운탕 할 거니까 성렬이 손질하고 자신 있지 노래미, 노래미 성렬이 손질 잘했잖아요 두째 날이 호흡이 더 좋다 여기 소라도 있고 매운탕 끓이면 되고 매우다 소라 나 뭐 할까? 성종이는 이제 겉절이 좀 내려놔 내려놓을게 다른 거 내려놓을게 그럼 뭐 할까? 오이 아까 받은 거 있으니까 오이로 오이소바이 같은 거 하면 되고 오케이 오케이 오이부침 아니 재료만 바뀐 거지 제발 성공하게 성종 응원합니다 난 여기 소면 좀 삶을게 여기에 간장이랑 창념 넣어서 먹어도 그냥 맛있겠다 어우 맛있겠다 간장 비빔 구수 맛있겠다 설마 아 맛있겠다 특제 간장 비빔 구수 야 오이무치 오케이 오케이 손질하고 나는 문어 이거 잡을 수 있냐 나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문어가 좀 무서워요 그렇죠 눈도 노랗고 눈도 노랗고 딱 보고 있잖아 근데 문어도 무냐? 안 누르지는 않지 나 태어난 한 번도 안 잡아봤어 잡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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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한번 잡아봐 머리 한번 잡아봐 와 구경 재밌다 와 재밌겠다 구경하는 거 가자 한 번에 하자 할 수 있다 근데 형 팍 해야 돼 살 사람은 안 돼 성규 이름이 진짜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성규 될까? 해야지 아 잠깐만 해야지 아 잠깐만 형 내가 옮겨줄까? 아니야 형 시간 너무 끈다 시간 없다 시간 없다 빨리 해야 돼 자 3, 2, 1 던지 와 거의 뭐 패딩을 치는데 폭탄 투하시켰어 저 정도면 문어 아프겠다 어디 가? 어디 가? 아닌데 아 진짜 내가 이런 걸 하다니 가자 가자 알아서 각자 하자 이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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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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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이 무침 나 오이 무침 난 여기 소면 소면 좀 삶을게 소면 던지 와 생선 손질이 어려운데 성중아 아? 이거 물 너 뭐 하고 있구나 동호야 우연아 이거 물 한 번만 줘 이거 깨끗히 씻어야 돼 이제 나 한 번 헹궈줄게 미안하다 문어야 진짜로 많이 뭐 요란하네 많이 구석에서 왜 이리 요란하냐 저거 하는데 그래 아니 진짜 옷에 그 밀가루 다 묻히고 누가 그렇게 하나? 안 해본 사람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성열이 잠깐만 잘하고 있나? 잘하고 있지 자 그렇죠 손질 생선 손질은 성열 이야 저거 배우는가? 꼼꼼하게 잘하더라고 요거 봐봐 아주 그냥 수산시장처럼 응 나 물 한 번만 뿌려줘 형 저거 너무 포장해서 납품해도 되겠어 아이 그만해 야 어떻게 이거 뭐 내장 다 적어있어? 다 씻었어 내장만 까면 돼 다 씻었어 내장만 까면 돼 어 내장 뭘 한 번만 하는 거지 갑자기 내장 빼는 게 제일 힘든 건데 다 씻었어 내장만 빼면 돼 오늘 존마를 한 번 없이 장갑 안 껴도 되냐? 할 수 있겠어? 골 모 뒤집듯이 뒤집어서 안에서 다 빼야 돼요 이야 이야 지대로다 이야 이야 이렇게 이렇게 내장 막 쫙 나온다 쫙 나와 지대로다 와 저 다 빼야 돼 쫙 빼야 돼 끌어냈어요 내장 다 끌어내고 반으로 튀긴 반으로 수태? 반으로 자른다 문어 반 반이네 어우 성률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생선 손질은 다 성률이 가네 반 놔두고 다 있어 그러면 손질은 요번째 맛있게 좀 하자 정정 맛있게 좀 하자 식초를 좀 제발 넣었으면 좋겠어 제발 식초 조금 넣어야겠다 오우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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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드디어 식초가 들어갑니다 간장 조금 굉장히 손 흘림이 빨라졌습니다 오이 무침 요번엔 괜찮을 것 같아 또 사례 오이는 약간 순종 죽어야 되는데 맞아 절여놔야지 살짝 절여줘야 되는데 잠깐 파 파가 필요해요 급한 대로 뭘 막 갖고 옵니다 하면서 절여 주니까 이번이 진짜 성공하자, 제발. 이번에 성공 못하면 안 돼요. 일단 너무 두꺼워요. 밝게 쓸어야 되는데. 갑니다. 일단 너무... 무쳐지네. 거의 호박 느낌인데, 지금. 집게 좀, 집게. 믿을 수 없어, 성준 리액션으로. 야, 오이 이거 뭔가 맛있어 보인다? 이번엔 진짜 맛있어. 이번엔 진짜다. 이번엔 진짜 맛있다. 기대 음식 올라가요. 하나 먹을래? 심지어 상추도 같이 넣었어, 이번엔. 3차 도전. 괜찮아, 이번엔 진짜 먹을만해. 내가 줄게. 맛있어, 이번엔. 맛있는데? 나도. 세 번째 만에. 괜찮지? 이번엔 좀 조리 잘했지? 괜찮지? 맛있나 보다. 아깐 그니까. 상추도 넣었어, 겉절이. 배추랑 아까 상추도 같이 넣었어, 이렇게 할 거야. 야, 문어 줘봐 빨리 이거 튀김이야. 맛있다. 괜찮지? 야, 문어 줘봐 빨리 이거 튀김이야, 튀김. 성련아. 끝났다. 오징어 튀김의 10배. 튀김, 튀김. 살짝 옷 입히고. 저거 골고루 튀기기 쉽지 않을 텐데. 잘 봐줘야 돼, 옆에서 계속 봐줘야 돼요. 컨트롤 해줘야 돼. 야, 내려놓습니다. 와, 소리. 아무것도 필요 없어. 얘는 그냥 튀겨도 맛있는데. 그렇지. 그럼 뜨거운 물에 지금 넣다 빼야겠는데? 넣다 빼. 남았어? 어, 남았어. 배치는 정도로. 너무 삶으면 찔리기야 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살짝, 살짝만. 빨개졌다, 빨개졌다. 이거는 숙회로. 야, 먹을법 틀렸네. 반은 튀기고 반은 숙회로. 문어 숙회 잘라. 문어 숙회 잘라. 잘라도. 성주가 잘라. 아니, 문어가 사보다 크나? 진짜 맛있겠는데? 성주가 칼로 자른 거다. 칼로? 근데 들고 가위로 잘라도 될 것 같은데? 잘릴 수 있으면. 어? 왜? 왜 떨어뜨렸어? 왜? 야. 아, 어떡해. 내 거 오이소박이. 어쩐지 잘 만든다 싫었다. 아, 이거 참. 아니, 이번에는 잘 만들어 놓고 에라이 타고 엎어버리면 어떡하니. 아, 엎어졌어. 아까 배추김치를 엎어야지. 왜 오이소박이를 엎어? 엎었어? 엎었어? 아니, 여기서 엎어졌어. 진짜 겉터리의 저주다. 야, 진짜. 왜 그러니. 어렵게 성공했는데. 아, 안타깝다. 그거.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래, 형이. 그래, 송정아 너 그냥 뭐 하지 마라. 이거, 이거 나야 치워봐. 이거 어떡할 거야? 잘 만들었는데, 맛있었는데. 아, 이거 안 돼. 이거 못 사자, 이거 못 사. 씻으면 안 돼. 아, 맛있었는데. 야, 명수 너 뭐 옆으로 이렇게 자를 줄 아네. 이렇게 먹던데? 많이 나와가지고. 야, 저거는 미치지. 미치지. 야, 먹어봐. 아. 그러니까 이거. 맛있어. 지금 먹어보자. 우와. 뭔데, 뭔데, 뭔데. 나도 한 입만. 우와. 정연아. 야. 야, 죽었어. 야, 죽었다. 이야. 그냥 먹어도 맛있어. 맛있어. 우와, 이렇게 맛있다고? 맛있다, 맛있다. 이야, 석게가 짱이네. 우와. 야, 이거는. 야, 이거는. 웃겼어, 이거. 야, 튀김 한 번 먹어봐. 이거만. 나도, 나도, 나도. 뜨거워? 아, 맛있네. 튀김 맛있다. 동호도 그렇지. 뭐, 문어 튀김은 뭐. 진짜 맛있겠다. 야, 튀김 맛있어, 튀김 맛있어. 제대로야? 맛있다, 맛있다. 뭐야? 아, 면. 면 다 했어? 어. 됐어. 아, 비빔면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잘 익었더라. 면은 여기다 일단 좀 말려놔야 돼. 이거 바로 그냥 만들까, 이거? 어, 만들어도 돼. 맛있다. 사실 이거 만드는 거 1도 아닌데. 우와. 그거 한번 해봐. 소면 넣고 한번 맛있게 한번 해봐. 참기름 살짝 넣어가지고. 뭔지 알지? 소면 이거 장 이거 망하면 이거 뭔지 알지? 참기름, 간장. 자, 지금 L. 하나, 둘, 셋. 이거? 네. 아니, 저기 L씨가 홈이 뭔가 해도 잘하시네. 그렇지. 상추 어디 있어? 상추 어디 있어? 상추 맞나? 상추? 줄게, 잠깐만. 많이는 안 낼게. 많이 넣어도 돼. 아, 맛있겠다. 반장 비빔국수. 그냥 맛있지. 먹어 볼 사람? 네. 자.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거.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거. 성현아. 그래? 눈 동글. 이거 먹잖아. 으야. 맛있지? 뭘로 만든 거야, 이거? 이거 먹자. 맛있어. 뭔데? 맛있어, 맛있어. 이거 잘했다. 이거 맛있다. 하나 됐어. 그만. 소라랑 문어 있으면 더 맛있겠다. 그렇지? 딱 올려서 먹자. 첫날이랑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니야? 또 뭐 하지? 양념장. 매운탕 양념장 만들어자, 명수야. 양념장? 양념장 비율이 어떻게 되나? 내가 알려줄게, 대충. 부추장 두 스푼 다 먹어. 됐어. 아, 된장 한 스푼 가자. 안 되겠다. 근데 마늘은 많이 들어가야 맛있지 않나? 마늘은 무조건이지. 다신 마늘 두 스푼 넣고 이렇게. 마늘 엄청 넣어. 하나. 정말 맛있는 거. 참기름이 살짝 들어가. 맛있어. 오, 야. 근데 양념장 세게 들어가네. 우와. 잘하시는데? 그렇지, 이따가 풀어주면 되겠다. 이런 끝. 사실 양념장만 맛있으면. 재료는 워낙 좋기 때문에. 야, 양념장 풀어보자. 이게 해무탕인가? 네. 소라 넣을 거지? 네. 넣어, 지금 너 소라 넣을 거. 안에서 추척할게. 국물이 좀... 지금까지는 해무탕 느낌은 안 나요. 생선 더 없나? 어, 라면 국물 있잖아. 어, 라면 국물, 라면 국물. 있나? 그렇지. 아유, 저거는 귀한 거지. 그렇지, 박하자고 소라가 들어갔으니까. 국물이 아깝죠. 국물이 진짜 아까운데, 이거? 국물? 뭐 어때, 뭐 쓰나? 통번에 잡힌 걸로 여기다 넣으면 매운탕 아니야? 이거 아까 우리 먹었던 거. 라면 남겨놓은 거. 라면 남겨놓은 거. 라면 남겨놓은 거. 꽃게 나중에 잘했네. 그렇지, 넣어야지. 라면 국물 배움탕. 저거 들어가면 끝나요. 끓기 시작한다. 야채 넣자. 넣자. 아니, 아까 라면 국물에. 라면 국물은 맛있지. 고추장까지 들어가서 안 맛있어. 야,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들어갑니다.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저 무너치기 진짜 먹고 싶다. 내가 살리겠다, 진짜. 아, 살려냈어? 또 만든 거라고? 네, 살려냈대요. 살려냈어요. 간장 비빔국수. 국수인데 거기 위에 숙해를 살짝 얹어요. 야, 저거 진짜 맛있겠다. 기가 막히다. 이거면 진수성찬 아니야? 미쳤다. 오이 무침에, 문어 튀김에. 문어 숙회에. 비빔국수. 회면. 매운탕에. 첫째 주보다도 더 화려해요, 메뉴가. 너무 잘 됐다. 빨리 먹자, 빨리. 아, 좋다. 드디어 먹습니다. 줘, 그릇들 줘. 느낌 있어. 밥 잘 됐어. 잘 됐어, 하얗게. 하얗게. 아가씨 돌리면 되죠? 돌림 돌림쓰. 어, 근데 이거 소스가 좀 부족하지 않나? 어떤 거? 아, 비빔국수? 어. 약간 멀건데요. 아, 기다려봐. 너네 매운 거 좋아하지? 나 매운 거 좋아해. 매운 거, 매운 거. 지금 매콤한 거 약간 땡겨. 그래서 이걸 더 매콤하게 먹을 수 있게 내가. 비법 아이템 하나 가져왔어. 뭘 가져왔어? 아니, 비법 아이템이요? 뭔데, 뭔데? 비법 아이템? 성규박스가 있구나, 성규박스. 아, 뭐 아이템이야? 저렇게 아이템 챙겨오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 진짜. 살짝 하나 한 숟가락 넣으면 조금 해지는 거 저거 같은데? 선 탈출해서 저거 가져왔네. 그리고 챙겨왔네. 와. 근데 단 한 번도 고생했다, 고맙다는 없네. 최고, 최고, 최고. 매운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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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더해지면 뭐. 이거 이만큼만 올려서 먹어도 맛이 달라져. 그냥 아예. 저거 살짝 들어가는데 확 올라가. 향이. 향이랑 매콤함, 맛이 싹 올라가요. 와. 어우, 이거. 야, 침 나왔다. 자,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후루룩. 그렇지. 이게 확실히 매콤해서 맛있네. 어우, 얹어서도 먹네. 아. 아. 여기다 더 올려도 돼? 따로? 더 올려도 돼. 좋아하면. 난 매운 거 좋아해요. 아니, 뭐 먹어봐. 그냥 맛있어. 후루룩 이렇게 매워요. 진짜 맛있다. 후루룩. 왜 이렇게 적당하지? 맛있나 봐. 매콤해서 맛있다. 그치? 갈칼하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참기름 고소함이 싹 돌아주고. 진짜 맛있겠다. 진짜 잘. 진짜로. 소면. 소면이랑 문어수기랑 같이 먹는 거. 이거 되게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게 튀긴 건가? 응. 맞아요. 저 또 뜨거울 때 바로 먹어야 맛있는 거. 옷을 살짝 드립혀서 이렇게 아주 순수하게 튀겼네. 반 반. 튀김 반. 숙회 반. 안주다. 식감을 느끼면서. 식감을 느끼면서. 또 목축 나오네. 모임 필수는? 맛있겠다. 문어 맛있어, 문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잘했어. 이거 안 잡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이거 없었으면 우리. 나는 솔직히. 튀김을 지향하는 편은 아니거든. 별로 안 좋아하지. 안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숙회보다는 튀김이 더 맛있어. 매운 떡 먹어보자. 메인 이벤트죠. 와 이거다. 진짜 풀린다. 뭐지 왜 이렇게 맛있지 매운탕? 매운탕 뭐 없어요. 양념장만 잘 되면. 너 그 양념장 비교해도 괜찮다. 그냥 그럼. 양념장 그 매운탕 양념장 만들어자. 아 아까 생겨놓은 거. 아유 저거는 귀한 거지. 아 매운탕. 아 맛있겠다. 맛있어. 소라다. 오이소박. 아 소라 봐봐. 소라 봐봐. 오 맛있겠다. 아 시끄네. 아유 자 손 놀래. 아유. 맛있게 먹네. 음. 소소바 맛있어. 이거 송종이가 만든 거 아니야? 어 먹어봐. 이번엔 성공이야. 됐다. 살려냈습니다. 살려냈어요. 그래? 오이소박. 오이 무침. 맛있어. 아니 근데. 괜찮지? 괜찮지? 응. 미역시는 좀 의미한데? 방금. 형. 진짜야? 겉절이 봐라. 훨씬 낫지? 훨씬 낫지? 훨씬 낫지? 아 성공했네 그래도. 이거 이거 먹어 형 이게 더 맛있어. 그때 거? 왜냐 이게 조금 더 소스를 더 했어. 아 소스를 더 했다고? 아니야 먹어봐 짜진 않아 이거는. 본연의 맛이. 이상하지는 않잖아. 난 전 께서 나왔네. 아 그래? 오케이 이거 먹을게. 봐봐. 맛있지? 응. 맛있지? 응. 맛있지? 응. 맛있지? 응. 이게 성공이야. 나 뭔지 알겠다. 나 뭔지 알겠다. 어? 맛있어.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오이는 정말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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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도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